여러분 제가 저번 영상에 동대문 가기편 영상을 올렸어요. 동대문에서 무엇을 사왔는지 보여드리고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.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고고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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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리본 끈을 사왔고요. 이거는 야드로 팔았어요. 야드에 이거는 조금 가격이 나갔어요. 이렇게 일반은 그냥 고무줄 끈 뭐라고 해야 되지 운동화끈 같아요. 이거는 엄청 스판기가 되게 좋아요. 그래서 이것도 핫야드에 500원 해서 하얀색 그리고 금동색 사왔습니다. 이런 곱창밴드가 엄청 인기잖아요. 그래서 저도 이거 컬러가 여름이 하면 예쁠 것 같아가지고 이거 하나 사왔어요. 이거는 가격은 2,500원 했던 것 같아요. 요즘에 홍대나 편집샷 가면 이런 끈 진짜 많이 팔더라고요. 근데 가격이 한 7,000원에서 8,000원 가는 것 같은데 확실히 동대문이 저렴했어요. 레이스 원단 사왔어요.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하얗게나 어디 이제 나무 선반이나 그런 천 올려놓고 이렇게 위에 이렇게 올려놓은 다음에 조심해야 돼. 이렇게 사진 찍으면 되게 앱팅을 예쁘게 해서 사진 찍으면 예쁘게 나올 것 같아서 이것도 4,000원 주고 사왔습니다. 짜투리 원단도 사왔어요. 버리기 아까운 천들을 짜투리 천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저 같은 사람한테 파시더라고요. 그리고 그 다음에 악세사리 보여드릴게요. 이거 보시면은 1,000원에 4개. 짜잔! 이거는 제가 여름에 귀걸이로 하면 예쁠 것 같아서 이렇게 구매해 왔어요. 그리고 이거는 엄청 작은 목걸이 만들려고 해요. 그래서 여름에는 아무래도 좀 파인 옷이나 브이넥을 많이 입게 되는데 근데 그때 하면은 이렇게 심플하면서도 포인트 될 것 같아서 이것도 1,000원에 구매해 왔어요. 이거는 800원에 3개 해서 2,400원 주었네요. 여름에 목걸이 하려고 구매했어요. 이거는 800원인데 진짜 괜찮죠? 가격 대비 진짜 저렴한 것 같아요. 이거는 하나에 800원이에요. 이게 진주알인데요. 왜냐면은 이 상태로만 이 상태로 액세사리만 있으면 귀에 꽂지 못하잖아요. 그래서 귀에 꽂으려면은 같이 연결을 해줘야겠죠. 그래서 이것도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아이템입니다. 이거 줄은 2,500원 주고 구매했어요. 이 줄은 이 목걸이와 줄과 이렇게 연결을 시켜줄게요. 너무나 예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제가 동대문에서 사온 것들을 보여드렸고요. 이제 한번 귀걸이와 목걸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고고씽! 이렇게 늘려주고 구멍에다가 잘 끼워줄게요. 이렇게 링을 연결을 했고 여기다가 이렇게 바로 연결을 하면은 귀걸이가 완성되겠죠. 이렇게 닫아주면 되는데 마무리는 이 집게로 같이 펑 집게로 뚫어줄게요. 이음재를 잘 마무리해주세요. 그럼 진짜 간단한 그냥 귀걸이 완성되었습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여름에 하면 좋을 것 같은 주황색 귀걸이 완성! 반짝반짝 이 크리스탈 크리스탈이랑 이렇게 파란색이랑 해줄 거예요. 반대로 했습니다. 다시 이렇게 똑바로 연결을 해 주었습니다. 짠! 이어지면은 또 금색 후딱 파란색 귀걸이 쌍을 만들었어요. 짜잔! 너무 예쁘죠? 그래서 또 이 목걸이 줄과 이 골드 체인과 이 목걸이 중심부에 하나의 고리를 연결을 해 줄게요. 이 조그만 링을 여기다가 지금 간통시켜 주었어요. 그리고 제가 할 목걸이에 장식을 넣어준 후 닫아줄게요. 가운데에 이 고리를 달아줘야지 목걸이가 축 내려왔을 때 이렇게 가운데로 고정이 됩니다. 그래서 이 과정은 꼭 필요해요. 그런 다음에 이 고리와 고리의 끝부분을 연결을 해 줘야겠죠. 그래서 이거는 꼭 필수입니다. 정말 만드는 게 재미도 있지만 이게 정말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다는 거. 보시면 이 고리와 이 고리를 연결을 해 줄게요. 이렇게 고리의 끝에 또 링을 넣어주고 이 링을 또 얘랑 넣어준 다음에 마무리 지을게요. 보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되었죠. 이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. 짜잔. 얘도 어렵사리 이렇게 양쪽 끝 마무리를 지어서 심플한 심플하고 간단한 목걸이를 완성했습니다. 어떤가요? 그래서 동대문의 장점은 내가 원하는 이런 디자인을 고르고 이것들을 다 3,000원 3,000원 이내로 만들 수 있다는 게 진짜 큰 장점인 것 같아요. 보통 이런 이런 목걸이 하나 만들 사려고 해도 만 원 이상은 주거든요. 보세 쇼핑몰에서 사도 이거 한 이런 목걸이 한 12,000원 해요. 근데 저 이건 지금 2,000원 미만으로 만들었어요. 짱이죠? 2,000원 미만으로 이렇게 예쁜 목걸이를 만들었습니다. 많은 안팎으로 이렇게 예쁜 악세사리들이 탄생했습니다. 진짜 동대문 최고 동대문 짱! 그래서 다 다음에도 동대문에 또 가서 예쁜 악세사리들을 직접 보고 만들어볼 예정입니다. 그러면 여러분 저의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.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. 기다려주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. 그러면 여러분 안녕! 다음에 또 만나요. 뿅! 안녕! 바랍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